자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. 네 나스닥 선물지수 이런 자리에서 누가 누가 상방을 투자할 수 있어? 누가 상방을 투자할 수 있냐고 아 잘못하면 욕골 났는데 잘못하면 욕골 났는데 미쳤다고 이런 데서 투자하냐 이거죠.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누가 종목이 좋다더라 단 한 번이라도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세팅해놓고 투자하셨으면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. 이런 자리에서 나스닥 반등 나와봤죠. 반등 나오면 뭐해? 그거 뭐 1% 2% 매일 1% 뛰게 할 거예요. 현재 구간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. 그러나 주봉 에너지를 보면 하방 에너지를 길게 먹을 수는 없다. 둘째 형과 큰 형이 살았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반등 나온다. 눌림 나온다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 단타치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. 먹을 게 별로 없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환율이 이렇게 빠질 때 이제 변곡짜리 다 나왔다. 환율 이제 치고 올라갈 거다. 말씀드렸죠. 어떻게 됐어요? 바로 4거래일 만에 환율이 거의 한 20거래일을 다 잡아먹으면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. 그럼 빠르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이제 어떻게 되냐? 여기 1330원이 맥시멈 자리고요. 그다음에 1280원. 환율은 시장의 바로미터로 보시면 돼요. 시장의 바로미터. 근데 지금은 지수는 환율의 움직임보다 덜 빠졌죠. 환율이 이 정도 움직였으면 주가지수 지금 100포인트 이상 빠져도 할 말 없거든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로 이만큼 있다가 워낙 강세로 이만큼의 버퍼가 워낙 강세가 쓸데없이 이 정도 더 눌려놓은 거야. 그러니까 짓눌려놨다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달러 차트를 보면 올라간 거 이만큼이에요. 이만큼 올라간 거 아니고요. 이만큼 올라간 거 아니고. 그리고 킹달러일 때 이만큼 올라간 거는 킹달러가 너무 강해가지고 올라간 거고 원래는 원달러의 흐름은 여기가 정상이에요. 여기까지만.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까지만 물론 시장이 움직이는 건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지. 인정하더라도 테크니컬하게 보고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. 그럼 어디까지 가냐? 일단 1,280원. 1,280원짜리 갔을 때 코스피 지수가 2,380이냐 2,350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. 만약에 2,380이다. 그러면 눌렸다가 1,330원까지는 못 가겠지만 1,310원? 20원? 뭐 이 정도? 이때 지수가 2,330까지도 갈 수 있죠.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강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. 하지 말라고. 삼성전자 팔아요. 6만 5천원 짝 찍고 그대로 밀려버리잖아요. 아셨죠? 대표님 덕분에 테슬라 80% 축하드리고요.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. 이트렌드 재테크는 어떡하죠?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?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?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.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